식물의 관점 7. 꽃의 성생활 1 구글에 꽃을 치고 이미지를 검색해보세요.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페이지에서도 향기가 날 것 같죠? 나무위키에서 꽃을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목이 생식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꽃은 엄연한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기입니다. 꽃은 그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너무도 다양해서 꽃의 대표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꽃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충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꽃잎과 꽃받침, 암술과 수술은 기본이죠. 꽃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면 암술을 따라 쭉 아래로 내려가면 씨방이라는 게 있고 그 속에 나중에 씨앗이 될 미씨라는 게 꼭꼭 숨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는 갖춰야 제대로 된 꽃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꽃을 정의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꽃은 엄밀히 말하면 속씨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거씨식물, 심지어 이끼류의 생식기관도 때로는 그냥 꽃이라 부릅니다. 이건 우산이끼입니다. 꽃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꽃이 아니라 포자를 만드는 포자체입니다. 이것도 꽃처럼 보이시죠? 이건 우산이끼의 무성아입니다. 이끼는 주로 포자로 번식하지만 이처럼 자신과 똑같은 걸 아주 작게 만들어 주위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암수성 구별이 없는 아주 작은 아기들인 셈이죠. 동그란 접시 가운데 초록 아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비가 올 때 물을 이용해서 접시 밖으로 나와 주위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소나무꽃입니다. 한 나무에서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암수 한 그루죠. 보다시피 암꽃에는 암술과 미씨만 있고 숫꽃에는 수술과 꽃가루만 있습니다. 무엇보다 꽃잎이 없으니 제대로 된 꽃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은행나무입니다. 소나무와 달리 암꽃과 숫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서 피는 암수 딴 그루입니다. 하지만 역시 소나무처럼 제대로 된 꽃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나무와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의 꽃은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꽃이라고 하면 하나의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다 있는 양성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꽃에도 소나무와 은행나무처럼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성화에는 암수 한 그루와 암수 딴 그루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암수 한 그루에는 이미 영상으로도 나간 참나무가 있고 호박과 옥수수 등도 있습니다. 암수 딴 그루에는 방금의 은행나무가 있고 버드나무나 시금치 등이 포함됩니다. 유전적으로 자가 수분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유전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질병 등을 일으키는 열성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우리 인간이 금친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는 이러한 자가 수분을 원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소나무나 은행나무의 경우 바람을 이용해서 동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꽃가루를 아주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엄청난 양의 송화가루를 날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박목월 시인의 유명한 윤사월이라는 시에도 송화가루를 날리는 외딴 봉우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송화가루는 늦봄이 되면 아예 노란 안개가 끼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날립니다.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많은 꽃가루를 날려 번식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거죠. 동물 중에는 달팽이나 지렁이가 암수 한 몸입니다. 하지만 암수 한 그루 식물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가 혼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체를 만나 서로 정액을 교환합니다. 이 정자를 저장했다가 산란기 때 난자를 수정시킨다고 합니다. 달팽이와 지렁이는 동물인데 왜 이런 복잡한 전략을 발전시켰을까요? 눈치 채셨나요? 느리기 때문입니다. 달팽이와 지렁이는 움직일 수 있지만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짝을 만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각각 상대의 정자를 받아서 이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방식을 채택한 거죠. 자가수분은 맞고 번식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달팽이의 경우 생식공이라는 생식기관이 머리 옆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짝짓기 할 때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군요. 지렁이는 머리 아래쪽에 환대를 부르는 띠 모양의 구조에 생식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맞대고 정자를 교환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양성화는 이러한 달팽이와 지렁이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암술과 수술을 한 곳에 모아 번식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거죠. 그렇다면 자가수분이라는 단점은 어떻게 막았을까요? 방금 달팽이나 지렁이는 느리지만 움직여 다니면서 짝을 만나 정자를 교환한다고 했죠. 꽃은 움직이지 못함으로 바람이나 동물을 이용합니다. 특히 곤충, 박쥐나 조류 등의 수분 매개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 바로 꽃잎인 거죠. 하지만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모여 있으니 실수로라도 서로 섞일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꽃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술보다 암술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길이가 다르니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잘 붙지 않는 거죠. 자가 불화합성이라는 놀라운 재능을 갖춘 식물도 있습니다. 자신의 꽃가루가 묻을 경우 암술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와 배추 등 십자화과 식물에 많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전략도 있습니다. 한 꽃에서 수술과 암술이 여무는 시기를 다르게 해서 서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수련의 왕 빅토리아 수련입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1830년대 영국의 식물학자가 발견해서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많이 서식해서 학명도 빅토리아 아마조니카입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그 잎의 크기부터 압도적인데요. 지름이 최대 2.5m에 최대 45kg의 무게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이 나뭇잎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 밑으로 줄기가 길게 이어져 있고 몸체는 진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거대한 40에서 50장의 잎이 자란다고 하니 그 전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외계 생명체가 따로 없습니다. 1848년 영국에서는 이 꽃의 씨앗으로부터 누가 먼저 꽃을 피우는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정원사 중 한 명이었던 조셉 팩스턴이 수개월 만에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고 이를 당시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도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1851년 당시 영국 런던은 제1회 만국 방람회를 준비 중이었고 이 행사를 치를 멋진 대형 건축물을 짓기로 계획했지만 마땅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셉 팩스턴이 철과 유리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구조물이 그 유명한 수정궁 크리스털 팰리스입니다. 이 건물은 당시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감동시켰고 팩스턴은 이 공로로 귀족 자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원사였던 팩스턴은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식물의 모듈 구조와 빅토리아 수련의 모습에서 그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식물의 모듈 구조란 똑같은 단위가 반복되어 전체를 이루는 구조를 말합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가 먹혀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데 이를 모듈 구조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몸체를 보면 같은 모양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립식 모듈을 사용하면 수만 개의 모듈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 건축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건물 윗부분의 아치 형태는 빅토리아 수련의 모습에서 착안한 거라고 합니다. 팩스턴은 나중에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거대한 유리식물원을 설계하기도 했다니 참 대단합니다. 다시 빅토리아 수련으로 돌아와서 이 꽃의 생식 전략은 더욱 놀랍습니다. 꽃피는 시기가 되면 황혼 무렵 꽃잎이 열립니다. 이때 자체적으로 열을 내어 강렬하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 향기를 맡고 애기뿔 소똥구리가 꽃 속으로 들어오면 꽃잎이 닫히고 다음 날 저녁까지 그들을 가둬둡니다. 그 사이 꽃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암술이 시들고 수술이 자라나는 거죠. 이처럼 빅토리아 수련은 단 하루 만에 암꽃에서 숫꽃으로 변신합니다. 성이 바뀌면서 꽃잎의 색도 순백에서 분홍빛이 도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꽃잎을 열면 애기뿔 소똥구리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잔뜩 묻혀 다른 암꽃으로 날아갑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개나리나 앵초 등의 경우도 놀라운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꽃의 종류를 아예 두 가지로 만든 겁니다. 암술이 긴 장주화와 암술이 짧은 단주화입니다. 그러면 한 꽃에서 수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수술이 짧은 장주화의 꽃가루는 암술이 짧은 단주화에 수술이 긴 단주화의 꽃가루는 암술이 긴 장주화에 잘 붙게 되는 거죠. 헷갈리시죠? 어쨌든 키 큰 애들은 키 큰 애들끼리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짝짓기에서 자가 수정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이게 개나리의 단주화와 장주화입니다. 단주화에는 수술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장주화에는 암술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봄에 지천으로 피는 개나리 꽃에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니 좀 놀라셨죠? 다음에 개나리 꽃을 보면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997년 개봉한 SF 영화 콘택트에는 백아성의 외계인이 나옵니다. 백아성은 지구로부터 25광년 떨어진 별로 동양에서는 7월 7석 견우와 직녀 얘기에 나오는 직녀성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다소 실망스럽게도 주인공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외계인이 주인공의 뇌를 스캔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었다는 설정인 거죠. 아버지를 만나기 전 웜홀을 통과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도 설명 못할 시. 시인이 왔어야 했어. 너무 아름다워. 정말 너무 아름다워. 역시 아쉽게도 영화는 주인공만 보여줄 뿐 주인공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영리한 전략인 거죠.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인간보다는 자연의 상상력이 월등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식물의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너무나 놀랍고도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콘택트에서 주인공 조디 포스터가 본 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눈물까지 쏟아낸 그 경외감을 식물에게 돌려도 조금도 선색이 없을 겁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감각이 무려지지만 않았다면 식물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식물의 꽃은 자연이 만들어오는 무슨 말로도 설명 못할 한 편의 시입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감각이 무려지 않습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감각 es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